횡성군이 응급의료 헬기, 이른바 닥터 헬기 2착륙 지점 8곳을 정비했습니다. 횡성군은 2013년부터 운영돼 온 종합운동장과 섬강 둔치, 웰리힐리 리조트 등 8곳의 닥터 헬기 2착륙 지점의 안내 표지판을 교체하고 풍향등을 설치하는 등 정비에 나섰습니다. 닥터 헬기를 이용하면 횡성의 면 지역 환자도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까지 30분 안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. 닥터 헬기 2착륙